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방역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핵심시설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월 이내 점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시설 분야 42개소, 생활여가 분야 16개소, 기타 분야 34개소 등 총 7개 분야의 약 142개소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물 및 건축물은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